방송인 박수홍 씨의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민사소송이 남아있는데 박수홍 씨는 추가로 피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당국은 박수홍의 형제 가족의 재산 회수에 관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박수홍의 형제 가족의 모든 부동산과 아파트는 이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매 및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수홍이 형제 가족으로부터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박수홍의 형의 범죄에 대한 적절한 결말 2. 박수홍의 비극은 계속되고 모든 부동산, 한 개의 아파트와 여덟 개의 상가 건물이 30억 원으로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박수홍은 자신의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친형 내외가 방송 출연 등으로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98억 원을 청구했는데요. 여기서 법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원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박수홍 씨의 경우는 동업기간이 20년간이라 기존의 61억에서 청구 금액을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판단한 친형 내외의 횡령 규모는 약 50억 원 정도지만 민사소송가가 198억 원에 이르는 것은 횡령된 금액 외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이 포함됐다는 것이 박수홍 측의 주장인데요. 또한 박수홍 씨의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박수홍 씨의 친형 내외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는데 이 정도면 그들의 범죄 행위가 박수홍의 주장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박수홍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친형 부부의 형사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0월 첫 재판 이후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에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서 민사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 앞서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형수의 재산에 대해서도 박수홍의 변호인은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형수는 지난 2004년에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가를 매입하였으며 2014년에는 남편과 공동으로 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와 17억 원 상당의 상암동 아파트 두 채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를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 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 원이 넘고 월세 수입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수홍의 형 박진홍과 그의 처 이윤선 그리고 박수홍의 부모들은 법인의 회사 자금이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배상 대신 오히려 박수홍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잘나가는 연예인은 가족들에게 있어 황금화를 낳는 거위로 여겨지는데 더욱이 연예인의 매니지먼트를 가족기업 형식으로 운영할 경우 공과 사의 구별 없이 임의로 자금 등을 집행하는 것에 죄책감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은 매니지먼트사의 대표이자 사실상 박수홍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을 건사하는 가장 내지 호주로 스스로를 인식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매니지먼트나 자금 등의 사용 등에 있어 본인이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따라서 박수홍이 벌어들인 수익을 박수홍 개인이 아닌 가족의 공동재산 개념으로 여겼기에 가족이 그 돈을 쓴 것에 대한 죄책감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박수홍을 가족이란 공동체를 깨트리고 가족을 해하는 공격자로 인식, 박수홍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모두가 박수홍을 공격하는 것이죠.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의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지만 친형 부부는 지난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부모는 끝까지 장남인 박수홍에게 돈을 빼앗았다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수홍이 차남으로써 큰형에게 돈을 주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장남 박수홍이 불쌍하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마음이라면 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지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런 말하면서도 마음에 찔리는 구석이 없을까?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현재 경험자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안면몰수의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겪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어느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둘은 있는데 남의 돈 뜯어먹으면서도 태연하고 뻔뻔하고 모렴치한 사람 말이죠. 친형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구속기한 만료로 작년 4월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봐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른 나라들의 미해 범죄자들에 대해 유독 편의를 봐준다는 걸 알 수 있고 괜히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라고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인권이 중요해서 법이 개판이 되었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검찰이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아마도 이것은 구형일 뿐 실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형수에게는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이고 박수홍의 형수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시아버지를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일 박수홍을 결혼까지 못하게 하고 거의 현대판 노예 수준으로 다루던 박수홍의 형은 재판에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을 받다가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10분간 휴정되었습니다. 박 씨는 박수홍을 자식처럼 키웠다며 오열하였고 아내 이 씨도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동생 박수홍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족을 파괴하고 자녀들까지 법적으로 고소한 상황임에도 자신은 동생을 괴롭히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치료하게 박수홍의 약점을 노렸습니다. 박 씨가 박수홍의 전여자 친구 문자를 공개하면서 임신했고 낙태했다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 줄줄이 다 으프며 박수홍을 대국민적으로 망신주려고 하면서 박수홍 파렴치범 전략을 썼죠. 온갖 횡령을 일삼으며 동생을 이용한 사람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온갖 법을 다 알아보며 이리저리 피해서 악행을 저질렀겠지요. 법이란 감정적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에 순진무구한 박수홍 씨에게는 불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박수홍 씨 가족은 어쩌다 저렇게 된 걸까요. 돈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박수홍은 성실하게 일했던 대가에 대한 보상이 친형의 배신이라는 점에 대해 붕괴했는데요. 재판정에 들어서던 박수홍은 32년간 일했는데 내 통장에는 3380만 원뿐이었다. 검소하게 아끼면서 자산을 내어주겠다고 했던 피고인들을 믿었지만 전세 대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 날 즉시 떠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았고 전세 대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생명보험을 해지하고 집을 처분해 전세 대금을 내기도 했다고 말하며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박수홍은 형 부부에 대해 한 사람의 50년 인생을 도둑질하고 삶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저와 제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려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석에 출석한 박수홍은 한동안 친형 부부를 응시했는데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이었고 형과 형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죠. 박수홍은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몰랐던 일이었고 고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이 이름으로 마국에 개인 부동산들이 있다는 것과 법인 자금이 개인 부동산들을 취득하는데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형과 형수의 법인 카드 이용에 대해 동상적으로 연예인 매니지먼트는 연예인이 활동하는 데에 주로 돈을 쓰는데 자신은 학원을 갈 일이 없고 상품권으로 로비를 할 일도 없는 32년 차 연예인이라며 자신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스케줄표를 봐도 자신은 아침부터 녹화를 하고 밤 아침부터 그 시선을 찾은 편입니다. 그 시선은 현상으로 격려놓는 것입니다.